. 여기서 이제 뽀삐의 위치도 확정지어야 되고 딱 생각해보니까 두왕인데 쿠산테가 풀렸네. 아 그러네요? . 쿠산테를 풀어? 물론 쿠산테는 생각보다 요즘 자주 풀리고 뱀픽 다 안 될 때도 꽤 많습니다. 카운터픽 그리고 레넥톤이 쿠산테 상대로 뭐 힘들어하는 매치업도 아니에요. KT의 데이터 자체가 좀 이상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커즈의 비에고 6전 전승 그러다 보니까 비에고 같은 게 밴도 되는 거고요 원래 사실상 밴이 거의 안 되는 챔피언인데 그렇죠 오히려 세주가 열려요? 사실 세주가 예전에 많이 됐잖아요 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티로서는 다시 한 번 본인들이 잘 쓰는 비에고가 빠졌을 때 조합을 잘 가져본 색 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극단적인 면이 줄었거든요 다재다능한 측면에서 좋아졌는데 명대가 도나요? 레넥톤을 노릴 거면 초반에는 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서로 산렙이 찍혔고 막 간다! 턴 끊었다가 지금 딜을 넣고 있는 건가서 땡겨뿌어! 이거 잡아야죠? 거의 잡았습니다 이거는 구두가 호응 자체를 또 엄청 잘했죠 저게 조금이라도 한 턴 들고 해주면서 스터로 엇갈렸습니다 오우,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알리스타가 정말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라인 수소권 활용해서 리헨트도 와주고요 에이밍도 근데 이거는 초반 드래곤 이겼고요 이거 중면 코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목숨이 있습니다 전면 없이 뿜기 근데 그 위에 끓여버릴 것 같고요 플레이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데미지가 달거리가 오우, 꽝동! 만약 드래곤을 계속 쳤으면 위험했을 텐데 오우, 막기! 오우, 그렇게 잘 걸렸어요 오우 서로 쥐어짜내는 딜 교환이라서 순간 K-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한번 빠졌고 르블랑 입장에서 전멸 빠진 게 엄청 큰 부담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느낌 같은데 K-류는 있습니다, 전면! 지금 에이밍이 살살 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무로, 무로 하면서 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죠? 데미지! 아, 이거 준을 잡아야 되는데 오우 토탑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무리하진 않았고 예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당장은 영재가 좀 스코어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또 영재! 영재! 도착!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한 명제라고 할 텐데 우리가 한 명을! 저항이 만만치 어, 전멸 일보 직전 킨 아직 없다! 아, 피가 차고 있고 아, 가방되면 둘 다 맞습니다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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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질한.. 오, 계속 상황 발생! 어, 난 다스리 있었던거 어, 이건 다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 왕대 이건 셀프로 빠질 수 있나요? 이틱 들어가면서 영재! 아, 어! 영재가 막 망치로 다 깨부시면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키면서 스노우볼을 굴릴 여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블루님이랑 미드도 또 영재냐! 영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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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렸고요 미드 같은 경우도 르블랑이 헤르메스를 띄운 상태명 어, 영재! 이제 나도 한 번 도와줄게! 지금부터다! 데려가는데요! 타워 쪽으로! 강신! 드래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중심을 잡고 준위 한번 달려보고요 레넥컨 빨리 옵니다 조금이라도 이거 변신 된거에요! 아아!! 길이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빠른 텔! 위치 제대로 잡았습니다 긴! 그렇죠 그 상태 같은 경우는 집에 갔다가 순간이동각을 보려고 했는데 네 야 늦었다 라인으로 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깎을 수 있나요? 답정 아! 아 불러면 전력은 넣겠습니다. 그런데 믿을 겁니다 곧 날리겠습니다만 저항하니까 어! 탁원 무방 어쨌든 미니언이 없는 상황에서 포탑을 쓰드겨 맞는 건 부담이니까 그리고 레넥컨은 테일로 어! 불덕! 아니 큰 돌이 비밀였는데요? 와! 심장 맞췄어요! 강진! 와 이거 맞춰가지고 지금 불독이 도망갈 수가 있나요? 근데 풍기 다 쓰는데요! 와! KK 롤스톱! 풍기 대법원에서 다음은요! 2일 때라도 근데 알리긴 했는데! 태율이! 태율이 쓰고 있는 거야! 태율이 날려고요! 날리긴 했는데 이미 전황 자체가 좋진 않아요! 예! 방동 프릭스! 태율은 거의 전쟁이 이탈 상태고요! 한 명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서 풍캉도 될 수 있나요? 예! 아니 이게 또 뒤에 설치되어 있는 라인와드가! 아니 그래서 나는 르블랑을! 우꾸라트였죠? 그렇죠! 정말 잡기 어려운 라인와드가! 단멸도 있었거든요! 융싸움 전에 상황도 그렇고! 뭔가 와드 세팅이나 그 상황에서 상륙하면서! 와 이거 맞춰! 강대! 그래도 어떻게든 걷어놨습니다! 일단 풀은 썼어요 태윤! 일단 상황 발생하면 호기도 방망이 돌리면서 상황을 보고 있고! 저거 태윤도 이용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저거 한번 박아보고요! 일단 시야 장악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손붓이 자체를! 또 죽고 넘어왔죠 갑자기! 이익이 한 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커졌죠! 그래서 이거 원진이 들어가서 가야돼! 싸움이 꺼지는데! 거기로 원진이 들어가서 앞돌폭 샀고요 근데! 영재는 사라지요! 앞으로에서 지금 에이밍이! 잡고! 잡고! 그 당장도 두두도 활약하고! 근데 끼니! 기, 비, 딘이! 이쪽도 좀 세게 세요! 오! 기절! 안 되고! 이 때 트렌덱턴이었는데! 밀리면 안 끝났단가요! 밀리면 안 끝났단가요! 두두! 달리세요! 나 두두야! 끌어가라! 달거라! 끌어가라! 활약하기가 지금 쉬워 보이진 않은 진짜! 정신 집중!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짝 잘못 남아버렸다. 컨디션이 난리네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걸 역대. 역대가 그냥 여기서. 역대가 못 남아버렸다. 난리났어요. 태윤도. 태윤. 저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 이런 박기. 정글 서포즈 죽었어요. 18라이도입니다.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긴 나랑처럼 회복해 다시 한번 쏴봐. 몸이 부딪혀요. 몸이 슬슬. 맘이 슬슬 위험했으니. 일단 빠지고. 포탑에 끼고 있으니까. 이거 파이팅하는 부분에서 카이사르 르블랑 발이요? 뭐가 됐든 포탑에 끼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가 KT도 좀 부담되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 타워. 불이 틀어놓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KT 있죠? 안고인다. 끈지. 너냐? 와 불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형체를 밝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포킹이지. 반피를 뺀 거라서. 그래도 이게 3스텍을 잘 쌓아놓은 상황이라서 KT로 우선은 무조건 3용 먹는다는 마인드로 가야되겠고요. 아펠이 우선이 데미지가 엄청나죠. 일단 붙으면 카이사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시 또 몸 비비고. 아펠이 우선은 무조건 3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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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버린다. 아... 에이밍이 혼자서! 에이밍이 혼자서! 에이밍이 혼자서! 에이밍이 혼자서! 에이밍이 때리면! 에이밍이 때리면! 일단은... 다시 거리 재나요? 예! 한명 한명 교환 기인하고 중입니다. 이 교환자체는 광동프리스도 나쁠게 없는데 문제는 전선 자체밀려가지고 육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아 3용! 4용 4용! 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KT는 저 미드 포탑을! 잡아봅시다! 죽겠지? 7장 8기 성공! 드디어 해냈습니다. 미드에서 날렸는데 다월 어쩔 수가 없겠죠? 보통 이럴 때 아펠리우스가 피바라기를 가면서 이런 포킹을 같이 대처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극딜이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올릴 수 있어요. 갑자기! 또 그날 미드 쪽으로! 자! 생각하고! 아직까지 영재! 아아아아악! 그러면 그래도 에이비가 구활이에요. 에이비가 구활이라서 거기 영재까지 따오는 아니 결국에는 반개되면 그러면 그거를 끝냈습니다. 미드로 진격하며 진격이요! 미드는 뚫린 상태 아닙니까? 이게 커즈의 꽉찬 직구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덮어지는 그런 CC 연계가 말이 안 돼요! 정확하게 터지면서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네 명이 지금 우물가 있는 상태고요. 두두!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두두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두두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거 못 막을 것 같아요! 두두 이거 한 번 더하면 진짜 두두와 그 상태가 완전 아웃! 차렷! 아! 어렵죠 이번에! 네! 대단합니다! KT 롤스터! 뚫어버리는 힘이 뚫어버리는 힘이 네 핸드! 세세! 날개 운영 계속하면서 르블랑 치고 빠지면 니네 어떻게 막을래? 이게 뭔가 되는 거처럼 보였는데 뭐 어떻게 막긴 뭐 어떻게 막아 그냥 가운데로 뚫어버려! 가운데로 뚫어버리면서 만개 대박의 아필리오도 뻥뻥뻥하니까 다 죽어요! 그렇죠 그거 나올 때 벌어졌어요? 그거 나올 때 제로로 가고 그거 나올 때 제로로 가고 그거 나올 때 제로로 가고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와... KT 롤스터 진짜 꽉 찬 돌직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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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이리와! 이리와! 나 가인! 나 가인! 야! 르블랑만 줘! 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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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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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가도 돼! 좋았다! 모성아! 킵밥템야! 스태틱 오브 레전드 스태틱 오브 레전드 네! 합쳤지만 우리가 급할 필요 없었어 이거 크란한테 살아있어! 크란한테 살아있어! 어 크란한테 풀 모르겠어 아! 노플이야! 노플이야! 몸댐경! 몸댑니다! 몸댑니다! 몸댑는 중 다행이다! 나이스! 우리가 잘했어 근데 아! 잘했어! 별로 못한거 없어! 맞아 맞아! 별로 없어! 아! 내가 죽은거 말고는! 맞아 맞아! 딱히 없어! 스태틱 오브 레전드 고맙다! 고맙다!